우리 석이 엄리 밭내라고 올 동안 잘 놀고 있었어? 아주머니 번번이 우리 애 돌봐주셔서 고맙구만이라. 에이, 뭘 그런걸. 애가 아주 순이야. 그나저나 야 아비는 좀 못 뛰어. 하,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 있지라. 군수님도 너무하시지. 수시로 불러다 때려싸고 아주 그냥 사람 피를 말려서 죽이려는겨. 이 고울에 새로 부임한 군수는 안악의 남편을 수시로 잡아드렸다오.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곤장을 쳐서 내보냈는데, 곤장독이 가실만 하면 또 잡아드려 곤장을 치고 또 치고 하는 것이었소. 이들의 비극은 군수가 마을에 부임한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지. 햇빛이 내리쬐고 몹시 더운 한여름. 안악이 뼈약뼈 달에서 밭일을 한 날이었다오.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날이 덥고 옷이 땀에 절어서 인적이 드문 개천에 들렀지. 오, 매 시원한 거. 아휴, 살 것 같네. 안악이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신임 군수가 마을을 둘러보던 중 물에 있던 안악을 보게 된 거요. 햇빛에 탄 피부는 까무잡잡했지만 건강미가 있어 보였고, 헌한 이목구비가 군수 마음에 쏙 들었던 개지. 안악이 몸을 다 씻고, 저고리를 입고 집으로 향할 때까지 군수는 나무 뒤에 숨어서 넋을 놓고 훔쳐보고만 있었다오. 저 여인은 어디 사는 누구인고? 군수가 뒤에 있던 아전에게 여인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아오게 했지. 그리고는 아전을 시켜 안악에게 은밀히 말을 넣는 게 아니겠소. 아, 그러니까 군수님이 안악을 마음에 들어 하는데, 아우, 수척만 들면 이런저런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뭐라고요? 지하비가 있는 안여자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요. 이런지 아예 안악에게 거절을 당하자, 군수는 안악의 남편을 못살게 굴기 시작한 거요. 때는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으로 탐관오리들의 탐학과 횡포가 극심하여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빼앗기다가 죽은 후에도 빼앗기던 때였다오. 실제 명목상의 세금은 적었으나 중간에서 관리들이 마음대로 무명잡세를 부과했고 갚아야 할 환국의 이자를 부풀려 빚을 갚지 못한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졌지. 이런 판국에 군수가 안악의 남편을 작심을 하고 못살게 굴면서 유독 더 많은 세금을 매겼고 갚아야 할 환국의 이자도 다른 집보다 곱절은 더 많이 계산했다오. 야, 시아버지 3년상은 벌써 지났고 저 쪼까난 것은 베넷물 마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디 3대의 이름을 군적에 올린다거라? 억울하면 군포를 내면 되자니요. 그 많은 군포를 어찌게 다 낸다요. 막무가내로 3대의 이름을 군적에 올리자 방에서 듣고 있던 안악의 남편은 아픈 몸으로 마당으로 나와 아전에게 통사정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소. 남편은 군포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 칼을 갈아 스스로 거세를 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됐다오. 남편을 묻은 그 밤 안악은 석이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다오. 아이를 데리고 몇 년 동안 이 고장, 저 고장으로 떠돌아다니다. 어느 진사 나으리의 집에 종살이를 하기로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지. 하지만 그것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오. 진사는 젊은 과부를 가만 놔두려 하지 않았고 급기야 안악을 겁간하려 들었는데 안악이 진사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그만 앞을 보지 못하고 강물에 빠져버리게 된 거지. 어미가 죽고 혼자 남겨진 석이는 진사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컸고 어미가 죽었다는 말만 들었지 왜 죽었는지 어디에 묻었는지는 알지 못했다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석이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수. 석이의 키는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장정 세 사람 몫은 해낼 정도로 힘이 좋았지. 그래서인지 그 집의 하인들이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이나 힘든 일, 귀찮은 일을 모두 석이에게 미루는 것이었수. 어이, 너는 저기에 있는 벽섬들 다 광으로 들여놓고 나무도 해다 놔. 아, 뒷방에 문짝도 고쳐놓고이. 야! 참, 행랑아제도 너무아제. 이 많은 걸 의찍해 석이 혼자 다 하라고. 자기들은 판판이 놀러다니면서. 나는 괜찮아야. 함께 종살이를 하는 사머리는 그런 석이를 안쓰러워 했다오. 괜찮긴?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다치면 우짤라구랴. 당중에 애도 만들어야 쓰는데. 아, 그러고 깊은 뜻이 있었구마이. 아, 맞다. 집신 고마워이. 어? 뭔 집신이 돼? 아이쿠, 이게 뭐야? 그때 행랑아제와 일행이 대문을 나서다가 된장 똥 맛바라 이것들아! 아하하하하하! 된장 또? 아, 이게 뭐여? 아, 똥이잖아! 아, 이게 왜 맨친년을 그냥!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어디서 쿵쿵한 냄새가 난다 하면 광녀가 뒤에서 나타나 깜짝 놀래켰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었소.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에이, 재수 온붙었네! 아, 그 시원하게 한 잔씩들 쭉 들이키고 이적불 자고. 행랑아제와 일행들이 언덕에 올라 닭주를 마시며 게으름을 피우는데 광녀가 어디선가 또 나타나서 밤나무를 흔들어 밤송이를 후두둑 떨어뜨리지 뭐유. 아하하하하하! 아재들 몰골이 말이 아닌디? 또 광녀한테 혼쭐이 난 모양이오? 히히히히! 흐흐흐, 그런가 보네잉. 이때 진사가 창을 통해 사머리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오래전부터 석이와 사머리를 짝지어 주겠다던 진사는 둘의 혼례를 차일피일 미루며 딴 마음을 먹고 있었다오. 급기야 어느 날 밤 사머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온 사머리를 덮치는 것이었수. 이때 마당에 있던 석이가 사머리의 비명소리를 듣게 된거지. 어? 사머리 목소리인디? 석이는 일순간 진사가 사머리를 보던 눈빛이 떠올라 안방문을 부수고 들어갔다오. 그런데 사머리가 저항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수. 석이가 눈에서 불을 뿜어낼 듯 분노하여 진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다오. 안방에서 소란이 일자 핵랑하범과 하인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석이는 사머리의 팔을 잡고 도망쳤지. 네 저것들을 당장 잡아와라! 하인들이 모두 뛰어나와서 석이와 사머리의 뒤를 쫓았다오. 그때 나무위에서 광녀가 이 모습을 다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황급히 석이를 쫓는 하인들이 광녀를 보고 소리쳤다오. 어이! 방금 사내 놈과 처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봤지 봤지! 나는 봤지! 저쪽 나루토 쪽으로 뛰어가던데! 하인들이 모두 나루토 쪽으로 뛰어가니 광녀가 나무에서 재빨리 내려와 하인들과는 반대쪽으로 뛰기 시작했다오. 석이와 사머리는 나루토가 아닌 산쪽으로 뛰고 있었는데 광녀가 숲길을 가로질러 바람처럼 뛰더니 석이 앞에 나타난 것이었소. 그러더니 석이의 손을 덥석 잡고 마구 달리는 거라!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오! 우도는 시방!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중이란 말이오! 광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손에 더욱 힘을 주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 아이 참! 한참 만에야 어느 동굴 앞에 도착해 석이를 잡았던 손을 놓았다오. 여가 어딘디요? 그때 동굴 안에서 어떤 사내가 나왔는데.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아들이 진사네 집에서 도망치는 걸 데리고 온 것이지라. 지는 얼른 마을에 내려가서 동태를 살피고 다시 올라올 텐께요. 나으리, 이 아이들 좀 숨겨주시오. 광녀가 이렇게 말하고는 또 나는 듯이 뛰어서 마을로 내려갔다오. 석이와 사머리는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지. 광녀의 말투가 평소 같지 않아서 낯설고 놀라웠다오. 네가 석이냐? 동굴에서 나온 사내는 왜소했지만 단단하고 위험이 서부했다오. 그리고 그 사내의 뒤에는 몽둥이와 검을 들고 있는 사내들이 있었고, 일부는 총포를 들고 있기도 했지. 석이는 그들이 필시 산적이거나 동비일 것이라 생각했소. 네가 석이냐고 물었다. 석이는 사내를 처음 모았는데 자기의 이름을 어찌할까 싶어 놀라웠다오. 네 어미가 아들 곁에서 그리 맴돌더니 결국 중요한 때에 구한 모양이구나. 지 언니는 돌아가셨는데요? 아니다. 아까 그 여인이 네 어머니시다. 야? 울 언니는 나 어릴 때 강에 빠져 죽었다고 들었느니라? 죽다 살아났지. 겁관을 피해 도망가다 그 강물에 빠졌을 때 내가 구했느니라. 그 사내가 그간 석이 어미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지. 여차저차하여 너희 아버지가 그리되고 어머니가 친사댁에 들어갔다가 겁관을 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게야. 암만 그런 사연이 있었대도 그렇지 가까이 있으면서 그라고 모른 척할 수는 없단게요. 으씨... 네 어머니는 분명 너와 함께 있었다. 잘 생각해 보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애미가 너를 지켜줬을 것이다. 문득 석이의 머리에 생각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석이에게만 힘든 일을 시켰던 행랑아범에게 똥물을 부었던 일 눈 덮인 고갯길에 눈이 치워져 미끄럽지 않았던 일 나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개암나무에서 개암이 우수수 떨어지던 일 다 해진 집신이 다음날 말끔한 새것이 되어 있었던 일 등 우연 같던 좋은 일들이 실은 어머니가 자기를 보호하고 살펴주었던 것임을 깨달았지. 그때 광녀, 아니 석이의 어미가 동굴로 뛰어왔다오. 아이고, 다녀왔어라. 아, 근데 야가 왜 운다요? 아, 니들이 우리 석이 울린겨? 석이 어미가 뒤에 서있던 장정들을 나무랐다오. 이때 석이가 와락 어미를 껴안았지.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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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도 우리 아들 품에 안고 싶어 혼났어야. 맛난 것도 챙겨주고 잡고 옷도 잘 해 입히고 싶고. 아, 근데 나쁜 놈들 천지들 아니께. 군수놈 하나 뒤진다고 세상 안 바뀌더만. 평민, 천민 다 사람 대접받고 사는 평등한 세상이 돼야 우리 아들도 신명나게 살아불제. 그래갖고 이 어미가 미친 척하고 여기저기 담임시로 정보를 수집해갖고 동학군에게 알리는 중책을 맡아본거지. 석이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오. 오히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지. 석이는 사머리와 훌례를 올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고. 훗날 나라의 뜻을 돕고 백성을 보호하는 의병이 되었다오. 우리 자식들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자고! 이야기값은 구독과 좋아요면 된다오. 그럼 우리 주막에 다음에도 또 놀러오시구랴.